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지은이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백승철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 죽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죽음을 판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이 개발되면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거나 자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기계에 의해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죽음의 정의는 당연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판단을 육안으로만 하다 보니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은 기절상태나 혼수상태의 사람도 의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장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이름을 세 번 호명해도 반응이 없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도 피가 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는 관 속에서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 불을 밝힐 랜턴과 외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관에 넣어 특허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장시에 관 속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도 시신을 병풍 뒤에 모셔 닷새 동안 장례를 치른 후 매장하는 관례가 있는데 혹자는 이러한 것도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망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은 죽음을 심장, 폐,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영구히 소실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심장, 폐, 뇌를 3대 생명장기라 합니다. 이 세 장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장기의 기능이 중단되면 다른 장기의 기능도 결국 중단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동공 반사가 없는 조건이 충족되면 3대 생명장기인 심장, 폐, 뇌의 기능이 모두 멈춘 것으로 판정해 임상적으로 사망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어느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 블레즈 파스칼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성은 86세이고 성인 사망 원인 중 단연 1위는 암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죽음의 모습은 80세 이후에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 외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도 대표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죽음에 임하는 상실과 슬픔에 대한 5단계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차례로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분명 개인 간의 차이가 있고 단순히 활자로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너무도 복잡한 감정의 폭풍에 내몰리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흔한 궁금증은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그리고 암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인지 같은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인 돌연변이 세포가 어느 시기에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암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담낭 및 담도암, 유방암, 림프종, 전립선암, 백혈병, 즉 혈액암 순입니다. 암세포는 무한복제로 크기를 키우면서 건강한 장기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빼앗아 결국 장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 생명을 앗아갑니다. 시안부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적 데이터에 따른 기대여명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 수개월을 의미합니다. 시안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는 여러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지고 극도로 피로해져 잠을 자는 시간과 침대에 누워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루 중 대부분을 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보내게 됩니다. 암환자의 공통적인 신체 변화 중 하나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면 암을 먼저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암환자가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특히 말기에 가까울수록 체중 감소는 눈에 띄게 심해집니다. 암환자의 체중 감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에 따른 식욕 부진과 식사량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으로 인한 대사상태의 변화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가능한 빠르게 증식하고 분열하여 정상세포를 빠르게 암세포로 대체하려는 데에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정상세포가 줄고 암세포가 늘어갈수록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고 이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점차 식욕이 사라집니다. 신체가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에 반해 억지로 식사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비위관을 통해 연동형 음식을 강제로 주입하고 기저귀로 배변을 받아내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갈증도 사라져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물을 강요하거나 먹여주면 자칫 기도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완전히 중단되면 평균적으로 열흘 내에 사망하게 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몇 주 동안 생존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육이 감소해 점점 더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욕창이 생기거나 가래를 뱉어낼 수 없어 폐렴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신체 감각은 점차 둔해지다가 결국 멈추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언어 능력이 사라지며 실어증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력을 잃게 되고 청각과 촉각은 가장 나중에 잃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감각이 청각과 촉각이다 보니 비록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가족들이 손을 잡아주거나 볼을 어루만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곁에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간혹 긴 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한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시간, 장소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현재 장소, 낮과 밤의 구별 등을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나 듣는 것 같은 환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환영을 보는 등 감각 혼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채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가을에 끓는 소리가 납니다.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와 숨을 쉬는 기도가 만나는 지점인 목구멍 안쪽의 후두를 덮고 있는 곳에는 뚜껑처럼 생긴 후두덮개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후두덮개는 숨을 쉴 때는 열려있다가 침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는 기도를 덮어주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는 이 후두덮개의 기능에 엇박자가 나타나 침이 기도나 폐로 넘어가 숨을 쉴 때마다 가래가 끓는 것처럼 그렁그렁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평균적으로 16시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상을 뒤로 하고 죽음 직전이 되면 거의 멈추어 가던 뇌활동이 30초에서 길게는 3분 정도에 걸쳐 그동안 아껴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흥분 상태가 약이 되어 근육경련으로 몸이 실룩거리거나 심하면 침대에서 벗어나려 한다거나 울음을 터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죽음 직전에는 거의 수면 상태여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교란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 눈을 감기려 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 직후에는 눈을 감고 있어서도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눈 주위 근육이 이완되며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경우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흰 자위만 보이면 다소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가족들이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 눈을 감겨주거나 눈꺼풀에 물을 묻혀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쌀이나 흙처럼 약간의 무게를 줄 수 있는 것을 작은 봉지에 담아 눈 위에 올려놓고 눈꺼풀이 다칠 때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오랜 수행을 거친 고승의 경우 자신의 죽음, 즉 입적 날짜까지 예견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하면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고 가부자 한 채 입적에 든다는 것인데 죽음 전에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의료의 종류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의 네 가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에 영양공급 중단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식욕이 사라져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수액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어쩌면 비인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은 죽음이 임박하면 공통적인 행동양식을 보입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피곤해하며 주변에 무관심해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가 하면 물과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알 것이다. 소크라테스 죽음에 이르면 뇌에는 산소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신호가 되어 뇌에서는 일종의 방어 기전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아편성 단백질인 엔더로핀을 포함한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하여 고통을 억제하고 극도의 안도감을 줍니다. 일부 신경학자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는 고통은커녕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감과 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 돌아와 죽음을 체험했다는 이른바 임사체험자의 대부분은 죽는 순간에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밝고 따스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는 임사체험자들을 인터뷰한 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유체이탈 현상으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력을 갖게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에게 하는 사망선고가 들려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해 고독감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며 떠있는 듯 편안함을 느끼면서 음악과 같은 멜로디가 들리고 지나간 일들이 빠르게 펼쳐져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듯한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강에 다다르거나 문에 가로막히면 누군가 나타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다시 깨어났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의학자들은 혼수상태에 빠진 후 체험한 일들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일종의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하얀 빛이나 터널을 보았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중력 훈련 중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과호흡을 유도해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거나 뇌의 일정 부위를 전기 자극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후세계의 경험은 뇌가 만들어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영국의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세포의 열 에너지 생산 능력이 상실되어 정상체온을 만들어내지 못해 시체는 주변 온도와 서서히 비슷해지게 됩니다. 대개 사후 1시간 동안은 정상체온을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식어갑니다. 중력에 의해 혈액 내 적혈구가 시체 아래쪽 낮은 부위의 모세혈관에 몰리게 되고 그 부위의 피부는 암적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체에 나타나는 반점이라 하여 시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후 2, 3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14시간에서 15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부패가 시작되며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풀리며 대소변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어 뻣뻣해집니다. 이러한 사후 경직 현상은 대부분 턱에서 시작하여 몸통, 상지, 하지로 내려가며 진행되고 서서히 굳어져 사후 20시간 정도 즈음의 최고조에 달해 30시간까지 강도가 지속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을 지탱하던 근육이 분해되고 경직 현상도 풀리게 되는데 대체로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여름에는 24에서 36시간 봄이나 가을에는 48에서 60시간 겨울에는 3에서 7일이 지나면 근육의 긴장도가 사라집니다.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발은 계속 일어나 시간이 지나며 시체는 점차 건조되고 이 과정 중에 손톱 주변 피부나 두피가 건조해짐에 따라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후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자란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사망 후에는 죽은 세포 내의 소화효소에 의해 스스로 조직이 분해되는 자기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체내 세균 밀도가 가장 높은 대장에서 제일 처음 부패가 시작되고 곧이어 혈관 내 혈액으로 전파되어 세균 스스로 발생시킨 가스 압력에 의해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시체를 부패시켜 나갑니다. 혈기성 세균의 시체 분해 과정에서 방출되는 가스에 의해 체내 압력이 상승하며 배가 부풀어오르고 안구가 튀어나오거나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강에 쌓인 가스에 의해 부패 액체가 밀려나 항문이나 콧구멍에서 체액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피부 표면으로 방산되면서 황화수소 가스나 암모니아 가스 특유의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시체 내 수분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부패는 정지되고 시체가 건조된 상태로 일정 형상을 보존하고 있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하고 그 시체를 미라라고 합니다. 미라화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일수록 잘 형성되고 건조 때문에 신체와 모든 장기의 크기는 극도로 작아지고 피부는 흑갈색을 띠며 단단해지고 많은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사망 후 시신의 변화는 동서양의 장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왕족이나 부자가 죽으면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약재와 소금을 채운 후 오색실로 봉한 뒤 뾰족한 갈대로 피부에 고인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내장을 꺼내는 것은 내장 내 혐기성 세균 증식을 신속히 차단하여 가스 생성을 피하려는 의도이고 피부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것은 시반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로 매장을 해왔던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체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엠바밍이라는 시체 방부처리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관을 꽂아 체액이나 장래 잔존물을 모두 뽑아내고 복부에 구멍을 봉합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동양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래 문화에서는 수시 과정에서 솜으로 시신의 입과 코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부패한 분비물이 복압으로 인해 입, 코, 귀로 흘러나오는 것을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 사망 이후 수주 안에 여러 시체 현상이 일어나고 3, 4개월이 지나면 혈액 내 철분이 산화되면서 얼굴은 갈색으로 변하고 조직은 모두 분해되어 묽은 진흙같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사후 1년 정도 지나면 이미 산성화된 체액과 독소록 시신에 입혀진 수의나 기타 의복 대부분은 사라지고 나일론 이음새만 남게 됩니다. 50년 정도가 지나면 조직은 액화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미라화된 피부와 힘줄만 남게 되지만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80년 정도가 지나면 뼛속에 부드러운 콜라겐 성분이 약화되어 뼈가 갈라지고 미네랄 성분의 뼈대만 남을 것입니다. 이후 일종의 뼈껍질 같은 것마저도 결국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100년 정도가 지나면 남은 뼈 성분도 모두 부서져 먼지로 변할 것이고 신체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치아만 남을 것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관 주변으로 몇 개의 치아와 분해되지 않은 몇가락의 나일론 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좀 더 일찍 일반화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보존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장이 장묘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화장률은 90%에 육박해 미국의 55%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에는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묘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공원 묘지에서조차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10년 이상 관리비가 연체되어 무연 분묘로 분류되는 분묘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묘지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 후 봉환시설 안치의 경우에도 10년 단위의 봉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다그 한마르쉘드 심폐소생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시술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성공률은 15% 정도로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던 사람이나 젊은 연령대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층에서의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나 말기 환자에서의 성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인공호흡기는 풍선을 불듯 기도 내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내에 튜브를 삽입해야 하는데 이때 환자는 상당한 통증과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기 환자에게서 호흡 부전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환자의 정신적 불안감과 통증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불평과 통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튜브나 측정장치 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를 결박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미리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거부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선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2018년 2월에 처음 시행하여 2021년 9월까지 등록된 누적 현황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4만여 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7만4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각종 생명연장장치와 의술은 당신이 결코 마음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대한 법률적 거부의사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당신의 입, 코, 혈관에는 각종 튜브와 주사가 꽂힌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인생 마지막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공개적으로 남기는 순간 비로소 마음대로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라면 밤에 잠든 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급사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급사의 대부분은 심장 이상에 의한 것이어서 심장 도련사 혹은 시민성 급사라고 합니다.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1위인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40에서 50% 정도는 급사의 형태로 사망하며 시민성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모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원인이지만 협심증은 단순히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슴 중앙부에 압박감이나 통증이 나타나 어깨, 목, 팔로 전파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머리가 멍해지거나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심장이 매우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았다면 서둘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맥경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음,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보다는 뇌출혈로 인해 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뇌동맥류가 파혈되는 뇌출혈의 경우 환자의 10% 정도는 병원 도착 이전에 이미 사망합니다. 급사를 피했다 하더라도 뇌출혈로 인한 전체적인 사망률은 40에서 50% 정도이고 특히 출혈량이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넘어갈 경우 사망률은 90%에 이릅니다. 뇌출혈에 따라 응고된 핏덩이에 눌린 뇌의 신경세포들은 재기능을 할 수 없고 회복이 어려워 뇌출혈 후 생존자의 대부분은 영구적인 혼수, 반신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기억상실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20에서 30% 정도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나 징후인 두통, 구토, 어지러움, 반신마비, 감각이상, 실어증, 발음장애, 걸음걸이 이상, 시야장애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렴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질환입니다. 0.1mm 이하의 작은 생물체를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 주로 세균, 즉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 폐조직이 감염되어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폐렴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면역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예방이나 회복이 가능하지만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몸이 쇠약해진 경우나 특히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면역체계가 무너져 폐렴 원인균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폐렴의 원인이 무엇이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원인균에 의해 혈액이 감염되면 혈액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폐혈증이 나타납니다. 폐혈증으로 온몸의 장기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면 특히 심장 기능이 멈추며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결국 심부전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폐렴으로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결국 가족이나 지인들과 마지막 대화나 이별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황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허용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등 8개 국가이고 미국은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몬트, 몬테나, 하와이까지 7개 주에서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말기환자가 주요 대상인 반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허용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고 있어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약 4.5%가 안락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의 대부분은 약물을 사용하여 안락사를 유도합니다. 약물을 이용한 안락사는 실제로 독극물을 이용한 사형집행과 거의 일치합니다. 독극물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세 가지의 주사제를 순차적으로 주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펜토바르비타를 주사하여 사형수를 마취상태로 유도해 의식을 잃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근육마비로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을 주사하여 심장이 멈추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안락사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사망한 한국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죽기 위해 안락사가 불법인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의 죽을 권리는 과연 주어져야 하는지, 죽을 권리가 정말 존재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은 언제나 논쟁거리였고 언제까지 풀리지 않을 논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논란에서 허용과 실행으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고,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스티브 잡스 여러 연구를 통해 인간의 자연수명은 38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수명은 침팬지의 39.7년이나, 멸종된 인간의 한 종인 네안데레타린의 37.8년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영양상태와 의료환경 개선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자연수명의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80.9세와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남자는 12위, 여자는 3위 수준입니다. 여러 연구의 결과, 인간 수명의 한계는 115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수명의 한계는 생활환경, 의료환경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나 병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에는, 고령자가 극도로 쇄약해지고 병세가 있으면, 별채나 독방에 따로 모셔 집안 식구들이 봉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앓다가 죽으면, 노환으로 죽었다고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는 자연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고령자는, 어떻게든 병원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거동이 힘들고 정신도 혼미한 고령자에게서, 체열은 물론이고, X선 촬영, CT 촬영, MRI 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령자는 결국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전전할 것이고, 침대 앞에 붙여질 푯말의 병명에는 무언가 무시무시한 병명이 쓰일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보장되고 있듯,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무의미한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고, 이른바 자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연사 결정법 같은 것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기준 0.83명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많은 신화에서 죽지 않는 것을 형벌로 내리는 이유는 죽지 않는 것이 행복하기보다 고통일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산다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종국에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값지게 살아온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현대사회에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점차 사라지고,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제 시골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고, 대부분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희망은 사치가 되었고, 가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말기 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평소 의료비 지출에 비해 5배에서 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임종 전 한 달 동안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정 장례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두렵거나 불쾌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 시체는 지극히 안전합니다. 시체 내에 병원체가 일부 남아있더라도 숙주가 사망함에 따라 병원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체 부패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병원성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 장례와 관련해 다음에 몇 가지 주요 지침만 숙지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가족들만으로도 시신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고인의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눈을 감도록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립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쌀이나 흙처럼 약간의 무게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작은 봉지에 담아 눈 위에 올려놓고 눈꺼풀이 다칠 때까지 유지합니다. 솜으로 코와 입, 귀를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반대로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입이 다치지 않는다면 넥타이, 붕대, 레이스 등으로 턱 아래부터 머리 위까지 매듭을 묶어 입이 다칠 때까지 유지합니다. 팔과 다리는 조심히 매만져 가지런히 하고 손발이 굽지 않도록 곧게 펴줍니다.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다리는 똑바로 모아 붕대로 묶습니다. 이후 수의나 고인이 원했던 의복을 입히고 고인을 모신 방은 가능한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장례는 작은 장례를 추구하므로 요란한 꽃장식보다는 고인이 관리했거나 평소 좋아했던 마당이나 화분의 꽃 몇 송이면 충분합니다. 화장할 경우라면 고가의 수의나 관보다는 평소 고인이 즐겨 입거나 아껴떠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비용이나 환경을 생각해 골판지로 만든 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지 혹은 미래의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 이전에 사망한 태아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판정 후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색 장묘에 보다 근접한 장묘 방식으로 자연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생분해 유골함에 담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자연장은 고인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 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와 자연순환의 밑거름이 된다는 녹색 운동의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장묘 방식일 수 있습니다.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자연장지, 즉 수목장님은 총 144개소로 2만 5,753건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정립한 사고 방식은 죽음과 관련해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원하는 장례, 장묘 방식이 있다면 따라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설령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부모가 원하는 장례, 장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것은 오롯이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아무도 훈수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비극이나 공포로 여기기보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건강한 삶에 대해 경애감을 가질 수 있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 중 가장 공평한 것이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죽음 관련된 책 중에 참 내용이 알찬 책입니다. 연로하신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뇌출혈로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책 내용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이 있었다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엔 미역국을 먹지만 저는 만두국을 먹었습니다. 원래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추측합니다. 누군가가 태어난 날 미역국을 먹은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천부적으로 요리 솜씨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못 먹는 음식도 없고 맛없어하는 음식도 없습니다. 뭐든 다 잘 먹으며 평생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라오스로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일행 중에 저와 동갑이어서 친해진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여행 3일째 되던 날 식당에서 이 양반은 뭘 먹기만 하면 맛있대 라고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맛에 관대한 입맛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큰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크게 느낍니다. 제 어머니가 딱 하나 잘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왕만두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그럼 만두라도 만들어보라고 해서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 잘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때마다 그리고 겨울마다 김치와 부추가 듬뿍 들어간 돼지고기 왕만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만두피를 만드는 작은 롤러 기계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죽을 위에서 밀어넣으면 제가 손잡이를 돌려서 만두피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속과 반죽은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만두피를 뽑을 때쯤이면 곧 만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들떠서 신나게 손잡이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겨울 내내 어머니가 만두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리지도 않고 계속 먹으니 어머니가 이제 만두는 그만 먹고 밥을 먹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지금도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만두국을 사 먹곤 합니다. 왕만두를 보면 즉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아내와 아들에게 했더니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뭘 먹을 때 엄마 생각이 날까 그런데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해서 아내가 좀 삐쳤습니다. 아들이 아직 정치적 센스가 부족합니다. 저라면 즉시 된장찌개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요. 그럴 땐 맞든 틀리든 일단 대답을 하는 것이 남자의 일생에 중요합니다. 뜨끈한 만두국을 먹다 보면 어머니와 함께 있던 시절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일에 미역국 대신 만두국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추억으로 먹는 나이가 되었으니 저도 세월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